또 하나의 속설이 있다. 컴퓨터도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면 야 나 컴공 갈래. 지금 중학생들 수준이야. 이거 어떡해?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고 컴퓨터과학과나 컴공과를 지원하는 건 그렇게 좋... 어? 비추천해요? 코딩이랑 게임을 하는 거랑은 그냥 전혀 별개고 아무리 악으로 버틴다고 해도 이게... 악당보다도 안 돼? 네. 자, 메이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레이터 메루입니다. 갑니다. 학과의 물 사전. 네 번째 페이지, 이 4장을 펼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20 계열 한 학과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기 상당히 많죠? 바로. 아, 컴퓨터공학과입니다. IT 이 대기업들이 이제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개발자 수요가 폭증을 했고 그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성적도가 높아야 또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과이기도 한데요. 이 컴퓨터공학과, 사실 또 명칭도 여러 개예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학과이고요. 서울대학교는 이제 컴퓨터공학과로 들어가는데 연세대학교가 이 컴퓨터과학과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미유 채널 또 애청자분들은 모셨던 분들입니다. 과제의 주인공이었죠? 길거리 수학 챌린지에서 두 문제를 연속으로 풀어내는 이 명장면, 그리고 명재학교 출신이 한 것이 앤 쇄신 출연으로도 보여진 학생인데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2학번으로 재학하고 있는 안서준 학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오늘 또 짜증나게 또 멋있어요. 또 오랜만입니다. 혹시 또 모를 수 있는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스첼에서 한 번 나온 적 있고, 앤 쇄신도 찍은 적 있는 컴퓨터과학과 2학번 안서준입니다. 이제 그러면 한 3학년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3학년 1학기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언제 갑니까? 올해 10월 21일에 입대합니다. 그냥 육군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 다행히 카툴사가... 붙었어? 네. 야, 일단은 박수. 경사가 있네. 저랑 인연이 어떻게 생기네요, 계속. 그러게요. 오늘은 사실 뭐 카툴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줄여서 우리 컴공으로 잘 부르죠? 거의 컴공 대표가 돼가지고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컴퓨터공학과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많이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VCR 보면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지금 기사는 있고... 오후 1시야? 어,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호학과나 한의학과 이런 친구들 막 오전 9시부터 수업 깔려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 2학기 때는 아침 수업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있긴 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드랍하게 돼가지고 웬만한 수업들이 다 오후에 몰려있어요. 원하는 데서 수업을 짜는 것이 대학의 맛인데 오후 수업으로. 그럼 이제 아침형인가는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니에요. 응, 일어나자마자.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아침은 버리는 거야? 아침 식사도 버리는 거야? 그쵸. 제가 아침은 거의 엄마. 남자들은 많이 안 쓰잖아. 우리 올인원이잖아. 그렇죠. 바로 가나? 샤워하고. 강아지도 키우고 있어요. 반려견. 이거 포핏포핏 아니에요? 컴퓨터 공학과 뒤처진 않나, 유행에. 좀 옛날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과방이네. 과방이에요. 저희가 과방이 좀 작아요. 어, 그러네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과방에서 혼자 덩그레 남겨졌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부터 고학번의 내용세가 납니다. 3학년 딱 되니까 많이 느끼지? 네. 이미 군대를 많이 갔다, 그치? 저희 학번 남자애들은 웬만해서는 다 갔고 제가 친한 애들은 세 내용밖에 없어요. 컴공 내에서 남학생와 여학생 비율은 좀 어떻게 됩니까? 공대과라고 친다면 공대 중에서는 되게 많은 편인데 한 7대 1, 6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적은 편? 그렇죠. 거의 남학생들. 일반과랑 비교해서는. 일반과랑 비교해서는 당연히 남학생들 훨씬 많고. 과방에서 포켓몬건 발견했고요. 진짜 쓸쓸하다. 야, 이거 너무 다르다. 공대 너드남.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수업에서 지금 뭐 하는 모습이에요? 네, 수업 들어가기 전에 과제 제출해 놓은 게 있나. 패드로 확인하는 모습인데 저 때 아마 하나 빼고 해가지고 좀 놀랐을 거예요. 저게 전공 수업이었나요? 아, 저게 전공이긴 한데 저희 과 전공이 아니고 저희 단과대 같이 있는 인공지능과 전공 기계학습 수업이라 이게 연세대학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일단 공과대학 내에 없어요? 됐죠. 시험도 끝나서 집에 갑니다. 아, 시험 있는 날이었어? 아, 네. 어, 시험은 좀 잘 보셨어요? 나름... 나름... 아까 들었던 수업은 기계학습 이런 수업인데 머신러닝이랑 AI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우는 내용들이라 가장 수업에서 많이 배우는 건 일단 수학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선형대수랑 확률통계 내용 기반으로 행렬이랑 신경망 등등 되게 쓰는 이론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위주로 공부합니다. 지금 특정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수학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배우나요? 근데 저 수업은 수강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선형대수랑 확률통계를 수준급으로 마무리를 하고 왔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수업이라... 그러면 컴공에 온 학생들 중에 그 정도로 수학적 실력이 배양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왔는데 그 친구들을 위한 수업들은 다 있습니까? 3학년 수업들을 듣기 전까지 어떻게든 완성을 시켜놔야죠. 그럼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 기하 이런 내용들이 고교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쓰인다고 보면 될까요? 미적분이랑 기하 같은 경우는 사실 1학년 때 저희가 공학수학 1,2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더 심화로 배우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2학년 이후로는 편미분 정도만 이론적인 식들 볼 때만 사용하지 가장 많이 쓰는 건 확통이랑 선형대수인 것 같아요. 근데 확통도 사실 고등학교 과정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고 완전 기본기잖아요. 대학교 거를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써먹어야 돼서 일단 컴공특이기도 하고 공대 전체까지도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수학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수업 하나 때리고 그냥 바로 다시 집으로 왔어요. 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날 이제 수업이 2개인데 10시 수업이 제가 하나 있었는데 쟀어? 그것보다 더 심해요. 1학년 전공을 이제 재수강하는 거거든요. 제가 중간고사를 네. 망했어요? 자느라. 아까 재수강한 걸 또 잤다고? 그냥 군대 가야죠. 그냥 기억을 리셋하는 방법밖에는. 1학년 때 많이 놀았네. 안 하고 뭐 했냐고. 안서주는 뭐 하고 놀고 이게 궁금한 거야, 지금. 방에서 이제 방에서? 놀하거나. 아 게임을 한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속설이 있다. 컴퓨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면 야, 나 컴공 갈래. 지금 중학생들 수준이야. 이거 어떻게 해?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고 컴퓨터 과학과나 컴공과를 지원하는 건 그렇게 좋... 어? 비추천해요? 코딩이랑 게임을 하는 거랑은 그냥 전혀 별개고 아무리 악으로 버틴다고 해도 이게... 악과는 거 해도 안 돼? 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 그게 본질적으로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날 하나는 뗄까 먹었고요. 나머지 한 수업 정도 시험 보고 집으로 돌아온 상황. 오늘은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수업 과제가 보통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기계학습, 컴퓨터 과학 인문, 컴퓨터 아키텍처, 그리고 스페인어를 듣고 있고. 말씀해주신 컴퓨터 과학 인문 뭐 그거 1학년 때 듣나요? 서거 수업은 아마 2학년 때 듣고 1학년들은 무조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랑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두 개밖에 못 들어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OOP라는 거를 지격한 건데 Object Oriented Programming Oriented?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네. OOP? OOTD? 이름이 이제 뭐랑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생물체를 만들 때 보통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위장도 있고 서장도 있고 내장 중에서도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용도에는 이걸 쓰기 위해서 따로 보관해놓고 이 용도에서는 이것만 쓰기 위해서 따로 보관해두고 그런 식으로 좀 더 알아보기 편하고 코딩할 때도 깔끔하게 될 수 있고 구동 자체도 잘 되게 하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코딩 내에서 어떤 그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다고 봐도 그렇죠. 컴퓨터 학교는 아직까지 과제가 나온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학기에 들었던 친구들은 과제는 별로 없었고 퀴즈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과제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 말썽에 퀴즈 해내는 경우가 있고 공학과인데 전산처리 웬만한 건 이제 코딩 과제랑 수학 문제를 풀고 풀이를 깔끔하게 써가지고 내는 거 그거 아니면 퀴즈가 전부인 것 같아요. 팀플하고 좀 발표가 거의 전무하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네요. MBTI 아이 강추한다? 이 학과? 그렇죠. 너무 좋아요. 아이잖아. 그렇죠. 이게 아이야.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수업은 아마 비전공분들은 딱히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은 아니라 제가 어떤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건축 컴퓨터 알키텍처 뭔 말이야? 컴퓨터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런 것들을 약간 오 좋아요. 컴퓨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요거를 배우는 학문. 오 재밌다. 컴퓨터한테 이거를 시키는 방법이 뭐냐? 얘한테 무슨 말로 이거를 말해야 되냐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면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배우는 거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컴퓨터가 대체 안에서 무슨 구동을 해가지고 뭐를 뱉어내냐? 그런 거를 이제 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배워낸 거죠. 1학년 때 듣는 수업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랑 객체제한 프로그래밍인데 이 두 수업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딩이라는 과목에 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바 아니면 C 아니면 파이썬을 교수님께서 아마 선택하셔가지고 배우시게 될 텐데 이게 교수님들이 취사 선택해서 각 학교마다 다르겠네? 네 근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수업만인지 몰라도 웬만한 수업들은 다 컴프면 어떤 언어를 쓰고 객시프면 어떤 언어를 쓰고가 정해져 있긴 해요. 정해진 수업마다?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이나 가르치시는 분 재량 따라서 뭔가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는 다 정해져 있어요. 1학년 때가 이제 기본적인 코딩을 배우는 마지막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중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코딩을 미리 배우고 오지 않으면 코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면 컴퓨터 과학가로 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1학년 때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1학년 때 이제 들어온 노베이스 친구들이 유베이스들이랑 비교해서 막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몇 년 지났을 때 보면 노베 친구들이 이제 유베인 저보다 잘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건 본인 잠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기도 한데 이제 노력하면 뭐든 된다라는 걸 이제 전화 보자. 애초에 그 대학을 올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수준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그럼 이제 한 마디 좀 더 거들면 이게 우리가 문과 친구들 자체가 전공만으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학원에서 이제 급급하게 배웠다 하더라도 이게 또 실질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분야에 발을 담고 있는 전문가분들 그분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일반적인 비전공생 분들이 몇 달 이제 해가지고 학원에서 배우는 수준으로는 깊이 있는 내용 배우기에도 어렵고 뭔가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이 되기에는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현업에서의 이제 경쟁력이 그렇게 단기로 배워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도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거를 장려한다기보다 공부하는 건 당연히 좋고 공부를 너무 얕게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찍먹하는 느낌으로 들어온 건 좀 위험하다. 코딩이 뭐예요? 그래서. 코딩이 뭐예요? 쉽게 좀 얘기해봐요. 컴퓨터 기계한테 뭐를 시키고 싶은데? 말하는 방법 자체가 정말 다양해요. 왜냐하면 사람끼리 말할 때도 난 A를 원해면 돌려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A를 원해. 나 A를 원하는데 너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컴퓨터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원하더라도 이제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 봐? 이걸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얼마나 멍청하게 구현을 했나 그런 걸로 나뉠 수 있는데 이제 코딩을 숙달하고 잘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웬만한 상황들에서 최선의 방향과 방법으로 이제 구현을 해낼 수 있는 게 코딩의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 비효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기계와 대화하는 방법을 배운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기계와 대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축하드리고 실제로 1학년 때 수업했던 내용들의 과제가 또 준비가 돼 있다고요?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수 있는 게 템퍼추얼 컨베전 프로그램 그러니까 온도 전이 프로그램? 웰컵? 환영한다예요? 이거 어떤 수업의 과제인가요? 1학년 1학기 전공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의 과제 중 하나일 텐데 들어가자마자 이런 걸 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4주창 정도의 문제라 어렵지 않을 거예요. 웬만한 수업들은 1, 2, 3등학년 다 마찬가지인데 교수님들이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웬만한 과제를 스켈레톤 코드라고 해골바가지 코드? 그게 뭐냐면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팔다리 같은 걸 다 잘라놓고 몸때만 이렇게 놔둔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팔을 고쳐가지고 구동시켜라. 이 코드도 아마 주어졌을 때는 빵꾸가 그렇게 많이 뚫려있지는 않았을 거고 그런 샵에 주석 달려있는 것들도 아마 다 설명이 들어간 걸 거예요. 저 위에 Determine Temperature Conversion 어쩌고 저거를 구현해라. 이게 명령어구나. Determine Temperature Conversion Needed and Display Results. 아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이 느낌 정도를 익히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제인데 이거는 좀 더 앞에 거랑 좀 다른 느낌인데 이건 어떤 수업의 과제였나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과제인데 일반적인 컴프랑 다른 점이 클래스랑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이거 한글 있다. 맞아요. 저 수업은 이제 주석을 교수님께서 한글로 써주셔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어요. 거의 영어 수업이야? 수업 자체는 아마 영어로 했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영강이었다고? 영어는 또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저희 과에서 공부를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독학이거든요. 특정 상황을 두 글에 검색하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랑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지구 어딘가에서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검색하면 이런 문제는 있었고 나는 이걸 이렇게 해결했다. 그러니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대학생 현실 꿀팁이네. 저희가 그 다음으로는 연세대학 컴퓨터 과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면서 또 다른 수업들은 어떤 수업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1학년 때 거의 이제 전공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네 2학년부터 확률 통계 바로 나오네. 컴퓨터 과학 입문, 인터넷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 실습. 논리 회로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제 어떤 거에 대한 논리를 정할 때 그냥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계는 이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주어지면 이걸로 도출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구현해놓은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네. 멀티미디어 개론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저 수업이 뭔지 하나도 몰라서 아 진짜? 아 3학년 이제 본인이 들어야만 하는 수업들인데요. 여기서 아까 말한 컴퓨터 아키텍처도 나오고 있고 선형 대수가 3학년 때 나오네. 전공 기초니까 이거 들어야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교직도 있네요. 컴퓨터 선생님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배고자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직 관련 과학도 보이고 공통에 있는 이산구조도 수학 관련인데 저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다른 막 확통 선대 같이 수식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창의 수학에 가까운 개념은 본인만 쉬운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되게 재밌어요. 전공 기초니까 굉장히 익숙한 친구가 나오네요. 사실 본인이 이 자리까지 온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거의 저 친구 아니었으면 사실 저는 그때 문제를 풀어 나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익숙하죠. 이번에 길거리 수학 체인지 할 때 같이 나와서 인터뷰했던 친구인데 같이 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제가 과를 저보다 잘하는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서준이 친구로 붙여왔던 열쇠대학교 컴퓨터과학과 2학번 재학 중인 이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둘만 다니는 거 아니지 학교? 거의 그래요. 저희 학번에서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친구들 중에 아 친구 중에 여사친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해본 사람이 두세 명 말을 걸어왔겠지 상대방이 먼저 딱히 그렇지도 않았던 게 제가 밖이 잘 안 나가니까 저희 과 이름이 컴퓨터공학과가 아니라 컴퓨터과학과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언뜻 듣기로는 컴퓨터과학과가 응용수학에 뿌리를 좀 더 그러니까 수학에 좀 더 뿌리를 두고 있고 공학은 그 말 그대로 하드웨어에 좀 더 뿌리를 뒀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아마 유래 자체는 컴퓨터과학과는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응용수학이랑 프로그래밍 자체에 좀 관점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공학과는 그거 그런 수업들도 물론 다루긴 하지만 하드웨어 쪽을 좀 더 깊이 다루는 거 가 유래가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다른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 컴공이랑 전산과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배우는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크게는 다르지 않더라고요. 학년의 순서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내용 자체는 다 비슷한 것 같아서 혹시 준성 씨는 고등학교 때 코딩을 좀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을 안 했죠. 전혀 안 했죠. 코딩 과목을 듣긴 했는데 정보과학이라고 3학년 때 진로선택 과목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저 친구는 일반고를 나왔네. 진로선택 이런 거 보니까 로 베이스로 오는 친구들이 한 반은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반 넘었었나? 연세대 여러분들 컴퓨터과학과 기준입니다. 반이에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과제로 그거를 내주고 코딩은 너네가 공부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결국 독학 기반에 본인이 뭔가 짜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는 학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프로젝트가 정확히 뭐죠?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일련의 활동들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위한 활동들 이런 거죠. 어느 정도 기간을 소모가 되고 이게 몇 번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하는 건지 포트폴리오 자체가 되게 선차만별인 게 가짓수나 횟수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왜 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이점은 다른 과분들은 이제 비교과를 채우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어떤 행사들에서 뭔가를 따내야 되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포트폴리오에 약간 제약이 되게 적은 게 그냥 자기가 혼자서 이걸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뚝딱뚝딱해서 어디 뭐 대외 상도 안 받아온 거를 그냥 가져와서 그게 만약 좋은 거라면 인정받을 수 있고 대단히 자율적인 학과다. 본인만의 명확한 목표가 있고 생각하는 결과물이 있으면 진짜 그걸 위해서 그냥 혼자 머리 싸매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와 낭만의 학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생소하실만한 코딩 테스트와 포트폴리오, 그리고 면접과 학점 거기서 이제 제일 생소하실만한 코딩 테스트가 뭔가 코딩에 관한 뭔가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 테스크를 보게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이제 코딩 과제 수행 능력을 보는 것 같은데 이게 구두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웬만해서는 구두만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자체의 코딩 능력을 시험한 다음에 구두로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컴퓨터 같이 줘서 실제로 이제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게 비단 학교에서 길러진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정말 혼자서 끊임없이 고민한 내용들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운동을 하고 갔다가 운동까지 해? 하지마 넌 그냥 운동을 아 나 정말 씨 누가 운동하는데 저 뭐야 아 오케이 자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 해요? 웬만해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에 주 한 4회? 난 40분 하는데 1시간 10분? 바쁘시니까 전 한량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본인이 수업 들으면서 필기했던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어 야 이거 봐 펍 뭐 술집이에요? 펍이 왜 나오지 갑자기? 그러게요 펍! 펍이 뭡니까? 수업 이름이 뭡니까 이게? 알고리즘 분석이라고 해서 주로 하는 내용이 이제 교수님께서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몇 개 알려주시고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를 결략하게 알려주시면 이제 저희가 문제를 받고 응용해서 풀어내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컴퓨터 과학과에 들어와서 어떤 그 전공 수업 내에서의 학습량 어떤 거 같으세요? 좀 버거운 느낌이다 아니면 뭐 열심히 하면 버거운데 버겁지 않게 이제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 건 놓고 질 건 째기 때문에 엄청 바쁠 때는 3일 걸리는 과제가 동시에 한 두세 개씩 나올 때도 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메디털 교열의 학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암기였거든요? 과제가 다 암기하는 건 아니네 암기는 2, 3학년 돼야지 조금씩 나오고 웬만한 건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해들 시간입니다 무려 현재 시각은 4시 새벽 4시라고? 4시까지 깨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사실 근데 2, 3시까지는 웬만해서나 깨있긴 해요 사실 공대 특이기도 하다 네네 2, 3시까지는 이제 공부의 영역 4시까지 깨있는 건 이제 게임의 영역 머리를 쪄 뜯은 거 보니까 이거 이제 과제하다가 안 풀려서 협곡으로 간 모습이에요 생애 첫 브이로그였습니다 컴퓨터 과학과답게 게임하면서 하루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컴퓨터 과학과 관련한 이제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로가 사실 궁금합니다 이 컴퓨터 과학과를 졸업하고 본인과 또 본인의 선배들은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저희 교수님들이랑 선배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학부 수준에서는 이제 학교의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원을 가지 않으면 연세대에서 컴퓨터 과학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 가스라이킹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4학년 졸업했을 시점에서 다 고만고만하다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돼야 된다 뭔가 좀 더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원인 거고 그것보다 어려운 방법은 이제 대학교 졸업 전에 혼자서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잘 갈 길을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런 쪽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진로가 있어요? 우리 흔히 대중들이 하는 진로는 개발자 정도거든요 근데 개발자 정도면 다 포함될 수 있는 게 개발자를 요구로 하는 회사들 되게 많고 또 개발자들 중에서도 담당하는 게 되게 많이 달라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백엔드, 프론트엔드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요즘 뜨는 AI 관해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도 많고 개발자로 다 뭉뚱그릴 수 있긴 한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르다고 보면 되죠 보통 하는 일은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발자로 포괄될 수 있지만 연구원과 같은 컴퓨터 분야에서는 수많은 또 다양한 분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또 진로가 확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안서준 학생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망하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만큼 물론 제가 입시했을 때랑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밝은 미래를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코딩이라는 학문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도 싫어할 자신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분들도 지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막연하게 취업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로 지원하시기보다는 그러실 바에 좀 더 원하고 좀 더 흥미있는 분야를 전공한 다음에 독학으로 코딩을 따로 공부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위 친구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타과생들한테도 코딩 무조건 공부하면 어딘가에 쓴다 무조건 좋다 코딩 자체를 하기 싫으신 분들은 타과를 가셔도 괜찮으니까 코딩을 혼자 독학하시면 무조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코딩에 대한 중요성 아끼지 않아 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또 매력을 가진 낭만의 학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컴퓨터 과학과였습니다 오늘 또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학과 인물사전 4장이었습니다 어떤 과가 또 나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많이 또 달아주시고요 다음 5장은요 아마 문과 계열의 학과 중에 한 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학과 인물사전 4장의 컴퓨터 과학과 편이었습니다 임시를 맡았던 미미농 안서준입니다 안녕